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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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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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이제 7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제 많이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우리 이제 말씀송 같이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그대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대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 저는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달리기를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가져서 갖고 싶은 장난감 다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왕이 있대요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기도 준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다 같이 예배해드려요 예배되기 전에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또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족과 같이 집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같이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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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시들대로 살아가요 나는 이제 주의 어린이 나는 이제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이제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시들대로 살아가요 나는 이제 주의 어린이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사는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기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호와 여호와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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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성경 말씀은 11기상 4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다이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아들이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줄 것이다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은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여자들은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겼어요 정말 누구의 아기일까요?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이 말했어요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야겠다 그러자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말했어요 이 여인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아기가 다칠까 봐 무서워서 우는 것을 보고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재판을 보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알게 되었어요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튼튼한 나무와 반듯한 돌을 가지고 뚝딱 뚝딱 귀한 황금을 발라서 반짝반짝 멋진 무늬도 새겼어요 이제 이 멋진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바로 성전이 될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느 날 먼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임금님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답니다 여왕은 귀한 선물을 주며 솔로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했어요 제가 들은 것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당신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저 돈 많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무엇을 구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멋진 하나님 자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7월 생일 축하 순서예요 우리 7월엔 시연이와 태호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큰 소리로 축하해 줄까요? 시연아 태호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보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신 지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튼튼한 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어디든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어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꽁꽁꽁 그렇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생각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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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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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